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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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흐르는 그런 땐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누워있어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한세상인걸 사슴의 고아들 내면이 많아요 인생상 신상사가 흘러가긴 한풀 같더라 웃으며 웃으며 삽시다 축하한 학생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무언가 이 일과 그런데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느게도 있어요 눈물 눈물 사이다 보면 한세상으로 정매고 하늘 내 얼굴은 하나의 웃긴 세상 사이다 흘러가는 하늘 같더라 웃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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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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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대단한 약사입니다 제가요 9곡을 준비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한곡을 더 좀 확실해요 어때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한곡도 할까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곡도 불러드리겠습니다 단시미 단시미 저는 주현민씨 이후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약사는 처음 봤어요 하하하하 가수로서도 손색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제가 가수죠 제 노래 운반에 1억곡 있어요 가수인데 또 약사라니 참 놀랍습니다 저작권협회에 7곡이 제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강덕인 가수 치면 다 나오고 인터넷 쳐도 나오고 근데 약국을 홍보하러 오신게 아니라 약국 안에 CD를 홍보하러 오신 거네요 하하하하 저는 CD 무료로 드렸어요 그냥 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Kayni 저작권협회에 kuche 아니다 하고 오신 거죠 아니다 하고 나오세요 아니다 하고 오신 게 débil해요 세워만 하여 잊을 것 같더라고 그 노란 말은 내 영혼가 한 번쯤 마릅니다 눈빛이 잊을 수 있나 보라여 보라와 이제 해결꾼으로 사랑을 할까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으며 지그룹으로 잊지 못해요 내 신앙에 큰 마마나가 없었네요 세월을 잊을 것 같더라고 사장님이 파티하여 그 === 그리스도 주인공 여긴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연이 없지 않게여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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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스 사랑해주면 신축축으로 잊지 못하리요 돌아가요 돌아가요 사연이 없지 않으세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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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스 사랑해주면 신축축으로 잊지 못하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